이거 약간 국수 같다. 응. 먹고 싶다 이제. 우와. 잡을 때. 이렇게 당겨. 그러면. 돌려야 돼요? 이렇게 하면 빠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한 번 봐. 한 번 오른손 잡으면 오른손으로 해요? 약간 손 왼손으로 하겠네. 왼손 잡이니까. 그랬구나. 너는 오른손 잡이니까 오른손으로 하는데. 범수 형. 알았어요. 탕카니카오 물고기를 잡기 위해 고무작살을 완성해가는 병만 족장. 병만 바라기 규한도 족장을 따라 열심히 만들어 보는데요. 이번에는 과연 물고기 산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병원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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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셨어요? 아 모르겠어요. 정말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우리보다 강한 것 같아요.